내 몸이 환, 머리가 위 돌아가는데 지금 기분이 우리는 마치 잔속 같아 서로를 아무것도 밀쳐내니까 너는 날 미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해 그래 알겠지 넌 정말 기가 막히게 해 너는 날 중중히 하고 술 없이 취하게 해 그래 알겠지 넌 참 착한 날 독하게 해 우리들 만화의 영화에 전체 주인공은 너였어 그래 넌 너도 마답게 화려한 주인공처럼 계속 하던 대로 해 그게 만약이라도 나를 슬프게 해도 넌 너여 영원해 내가 아프지라도 서로 엔딩이라도 내가 아프지라도 너가 아프지라도 내가 아프지라도 내가 아프지라도 내가 슬프게 해도 넌 너여 영원해 내가 아프지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